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배우 이성균 씨 사건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.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한국매니지먼트연합, 여성영화인 모임 등 영화 문화단체들이 참여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오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고 이성균 씨와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이원태 감독, 가수 윤종신, 배우 최덕문 등이 참석합니다. 이들은 이성균 씨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,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고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나뉘 대고